와 대박이다 너의 얼굴이 말이 아냐 말해봐 왜 그래 나쁜 일인 거야 나란 눈도 맞추질 못해 지금 넌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 듣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왜 그래 그렇게 어려워 뭐 좀 먹으러 갈까 일단 나갈까 왜 그래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알겠니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아 오늘 아주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야간합주실이 주 2회 편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진짜 야 이제 급여율에 한 번 더 만나요 야간합주실 네이버의 간판이다 뭐라고 다시 한 번 크게 좀 얘기해 줘 네이버의 중심 간판 아 적재의 야간작업실